오늘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께 사실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개념을 정리할 때 2차 가해다. 2차 피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의 피해를 왜곡시킨다거나 혹은 피해 자체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2차 가해 혹은 그분이 받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고소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 선택으로 2차 피해, 2차 가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립적이고 고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2차 가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죠. 지나친 억지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누가 썼는지 제가 봤는데요. 최경찬 기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동료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얘는 정말 취재를 하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무슨 취재를 하고 사실에 비추어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갖고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조어를 마치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낸 것처럼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당신 큰일 났어 지금 최경찬 기자님. 그거 먼저 언론들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워딩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성립된 이후에 써야 된다는 지적이 있자 너희들이 만든 거야.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래서 고소인이라고 하는 말을 법적으로는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피고소인이라는 말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쓰기 시작한 게 피해 호소인이야. 그런데 이걸 무슨 방언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진척척도 뇌가 비어있는 것이고 지금 기자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좀 팩트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란 말이야. 야권도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진중권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그냥 어거지를 쓰려고 하는 거지 뭔가 기자들도 더 마찬가지인 거고 그 어거지를 쓰면 기자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해 주고 있는 집단적으로 뭐예요? 홀려 있는 것 같아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극우집단 고수집단과 극우집단 친일집단들이 항상 많이 써먹는 수법이에요.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만드는 겁니다. 고소고발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고발을 넣고 고소고발을 넣으면 그걸로 가지고 또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보도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몇 차례를 걸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딱 그 상태고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일컬었느냐. 회전문식 보도관행 정치관행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인 논쟁 말고 정말 희한하게 벌어지는 논쟁이 있는 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을 언론이 막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팩트체크를 해드렸지만 경찰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경찰이 하는 말 다 100% 못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경찰이 지금 그런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찰 한 군데에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크로스체크에서 확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보도들이 마구 경찰 쪽에서 누군가가 유출한 것처럼 글을 써갈리고 있어요. 근거도 없이 익명을 마구 등장시키면서 출처불명의 보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게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한테 첫 보고를 한 게 고소장 접수 전이래잖아요. 그다음에 회의가 열린 게 밤 9시인데 그 시간대에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2시 반 이후에 나와야지 뭐가 나와도. 나와도 2시 반 이후에 나오지. 누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청장도 몰라요. 왜 조사하는데 방해된다고 일부러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오라 그러죠. 이거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세요. 그럼 검찰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뭐가 제보가 들어온다 고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청장이 압니까 모르죠.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끝나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처럼 중요한 건 같은 경우는 보고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고소가 접수되면 누구건이 고소가 됐다라는 보고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럼요. 이거를 배당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보세요. 보고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조금만이라도 해봤던 분들 아니면 그냥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 압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서류 하나 작성해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결제 다 받아야 되는데. 상황보고라고 해가지고 경찰은 상황보고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런데 상황보고를 올리는데 상황보고 만든 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결제도 여러 단계도 거쳐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지 배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보고를 그런 식으로 했나 봐. 옛날에 이 우익들은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을 때 전화를 그냥 위에 때렸나 봐. 그러니까 전화를 지들이 하던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양아치면 남들도 다 양아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결제 라인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걸 통과를 시켜야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구나 하는 걸 후에 알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저기요. 그리고요. 무슨 사적인 라인 갖고 전화를 갖다 올리는 게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게 가능합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해도 탈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진보 정권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가 당장 탈납니다.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탈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절차를 지키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어쨌 거를 떠나서 8시부터 주사가 시작됐으면 9시에 열린 회의에는 죽었다 깨놔도 아무것도 보고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왜? 맞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 나면 겨우 인정신문 정도밖에 안 끝나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 오셨나요? 기본적인 절차상 해야 되는 꼭 조사 있잖아요. 그것도 겨우 끝났을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 보면 9시에 보고를 했다? 그 자체가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젠더특보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임혁에서 그럼 아니구나. 다 그 말을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물증을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도 갖고 와야 돼요.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 그런 것도 없이 마고잡이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놓고 지금 그것 때문에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고 고소장만 5건이 접수돼 있어.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자유대한 호국단. 뭔가 뻔한 얘기지 뭐. 야 진짜 고소장 다 준비를 해놓으셨나 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오더가 떨어졌나 봐. 고소장 내용 별로 내용도 없어요. 몇 줄 몇 줄 안 돼요. 사실 맨날 이런 분들은. 활빈단 이 아저씨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보도자를 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활빈단은 거의 매일 와서 고소장을 냈어요. 법세련도 고소장을 냈네. 그런데 그전에는 고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들 핏이 붙고 넘어갔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열심히 받아 적어주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활빈단 고소장 안 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거의 매일 왔어요. 그 아저씨 얼굴을 내가 알 정도야. 그 정도로 내가 잘 알고 그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활빈단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활빈단 고소장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해줘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자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눈가리로 봐라. 그게 저기 기사거리가 되나. 아이고 진짜. 예전에 그런 해프닝이 생각나네요. 우리 홍가혜 씨가 열심히 자기를 공격했던 허위보도와 왜곡보도로 공격했던 언론들을 향해서 또 악플러들을 쭉 고소하니까 전문고속군이라고 해서 엄벌하겠다고 했던 검찰이 생각나요. 진짜 전문고속군 여기 있어. 법세련. 활빈단. 왜 이 전문고속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할까 검찰이. 그것이 알고 싶다. SBS는 그런 거나 좀 파헤쳐라.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경찰이 피의사실 유출한 적 없고 청와대가 피의사실 유출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젠더특보가 피의가 되기 전에 시장님 무슨 불편한 일을 한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실수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실수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소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경찰로부터 왔겠어요? 아니면 검찰로부터 왔겠어요? 아니면 무슨 청와대로부터 왔겠어요? 어디로부터 왔겠어? 뻔하지. 여성계로부터 왔지. 여성계. 여성젠더특본데.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일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 저는 지피는 바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언론사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혹은 청와대에 뭐가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만한 근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근거는 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참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 2차 3차 가해니 어쩐지 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 열받는 겁니다. 문제 제기 의혹의 제기를 하는데 그거를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맡고 있어요. 여성단체측에서. 그게 파쇼지 뭐가 달리 파쇼입니까? 네. 거기까지 피의 사실이 유출돼서 박 시장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지금 그걸 갖고 쓰는 사람들은 전부 오보를 쓰고 있다. 오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느 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여성 젠더특보한테 뭔가가 흘러들어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면 적절하게 그분을 갖다 취재를 하셔라. 실제로 오늘 서울시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회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똑같이 앵무새처럼 질문하고 또 여성 젠더특보를 갖다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젠더특보하고 박 시장하고 뭘 짬짬이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젠더특보예요. 좀 뭘 알고 쓰세요.